18세기 중반에 지어졌으니까 300년 이상 된 거야 이게? 오래된 건물인데 여기 기둥이 표시되어 있는 게 페스트의 참상 그 당시 다른 교회들도 물론 사람들을 위로하고 위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페스트의 참상을 무슨 조용물인데 페스트의 참상을 보여지면서 인류 구제를 하겠다는 그런 게 있고요 성당 교회 안에 1차 대전, 2차 대전 일영재단이 있어 참 좋네요 300년 된 건물같이 깨끗하네 뭔가 갖출 건 다 갖췄는데 거기다가 뒤로의 그림까지 뒤로의 그림도 참 멋있어 그렇지 탑에 표현된 게 페스트의 참상 탑이 하나하나 다 뭐가 써있고 구조되어 있다 저기 페스트의 참상 그렇군 고맙습니다 칭은 이렇게 독특방 방법은 개발 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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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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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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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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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